뒤로 뻗을때 발끈을 왼무릎 바깥쪽에 걸고 바닥을 짚거나 가디! 정상은 맞이았어요 이거는 힘을 써야되요 삼천안에 목이 부meye 1, 2, 3, 4, 5, 5, 6, 7, 8, 9, 10, 10, 11, 11, 11, 12, 11, 12, 12, 13, 24, 25, 25, 26, 26, 27, 27, 28, 28, 2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